한국공항공사 공항운영 전문기업 한국공항공사 1980년 설립되어 효율적인 공항건설과 운영, 원활한 항공수송을 책임지며 세계적인 한국공항공사로 성장했습니다. 30여 년 공항운영 능력을 쌓아온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등 동북아 지역의 거점 공항 기능을 하는 7개 국제공항과 전국공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7개 국내 공항, 전국 14개 공항과 항공기술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늘길의 등대와 같은 9곳의 무선표지소와 항로시설본부를 관리합니다. 최고의 가치는 항공기의 안전운안과 최상의 고객서비스, 세계표준의 운항 시스템을 갖추고 사고 발생 제로의 공항운영과 첨단의 원스톱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적인 공항운영 전문기업으로 도약해 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과 공항안전관리 시스템이 고객의 안전을 약속합니다. 국내 모든 공항은 최신 항공보안장비를 도입하고 유엔사나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시설 및 공항운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최신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대테로 활동을 강화해 항공보안 수준을 높였습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 항행안전장비의 확보. 악천후에도 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LS, DVOR 등 각종 항행안전장비와 운항정보시스템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외공항에 수출해 기술력을 화시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급증하는 항공수요 및 국내의 항공편의 요구에 부응해 온 한국공항공사. 다시 찾고 싶은 공항을 만들기 위해 단순한 친절을 넘어 무한 감동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중심으로 공항을 새롭게 바꾸고 ISO 품질 경영 인증, 환경 경영 인증을 취득하는 등 고객 만족 경영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고객 만족 경영 위원회를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전은 물론 고객 서비스까지 책임지는 보안검색 브랜드 APS 등 차원이 다른 고객 감동 서비스. 한국공항공사는 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평가. 대한민국 고객 만족 경영 대상 등을 수상하여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이상의 공항. 고객의 기쁨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공항이 지역 주민과 함께합니다. 문화, 레저, 쇼핑 등 자연친화적인 문화 공간과 상업시설을 갖추고 주민의 생활 가까이 다가갑니다. 김포공항에 조성한 스카이시티. 이미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며 전 임직원이 기부한 지역사회 복지기금을 활용해 소외된 곳을 적극 지원합니다. 환경친화적인 공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질, 대기, 토양, 소음에 대한 철전 측정과 대책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항 운영, 그 이상의 책임. 다같이 행복한 세상을 향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비항공 신사업을 발부라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의 하나로 공항 이용객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스카이파크가 김포국제공항에 세워집니다. 2011년 완공 예정으로 케마공원과 호텔, 전시 관람시설이 들어설 뿐 아니라 지하에는 지하철과 공항철도 통합 역사가 만들어져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예정입니다. 간편 김포국제공항 외부에는 대중골프장이 조성됩니다. 국제공항협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중요 회원으로서 세계 공항 운영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미래의 공항을 창조합니다. 간편한 예약과 탑승, RFID 기술 기반의 유비쿼터스 공항. 단순히 교통관문의 수준을 넘어 쇼핑과 레저 문화가 있는 공간이자 첨단 IT 기술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공항 환경을 세계 어느 공항보다 먼저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하늘, 그 이상의 하늘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날개를 활짝 펼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천리안 공항 이용을 위해 비즈니스 중심의 중국, 일본 등 단거리 노선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에 김포, 상해, 동경을 잇는 삼각셔틀 노선이 운항 중이며 그 밖에 오사카 등 새로운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도 동북아의 주요 공항과 제휴,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취향 및 증편항공사의 사용료 감명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제 노선 취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공항 운영 전문기업을 향합니다.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계적인 공항 운영 전문기업 한국공항공사 대한민국의 공항이 세계 초인류 공항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한국공항공사의 결정과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공항공사